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여기 주무시고 계셨던 분들 좀 깨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조용하던 복도에 소리가 좀 올라파지죠. 여기 저희 더현대 항사 앞이기 때문에 이벤트 같은 걸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해주시는데 저보다 더 빨리 먼저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저는 사실 술을 잘 몰라서 위스키 굉장히 또 유명한 위스키를 220세트, 2200세트도 아니고 220세트 한정 판매하는 그 줄이라고 하는데 와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3프로 TV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모르셨던 분들은 이 기회로 또 위스키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좀 함께 눈을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은 하나도 안 외롭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론 다들 주무시고 계시지만 함께 하니까 안 외롭고 또 우리 제가 접속하기 전부터 우리 또 많은 도운 아침을 외쳐주고 계신 분들 모두 오늘도 상쾌한 도운 아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증시가 올랐어요. 그중에서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요. 구글이 무려 5%대나 그 무거운 구글이 그렇게 올랐는데 왜 그렇게 오른 건지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분 함께 해야죠. 연사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 또 한 주간 있었던 이슈 가운데 유목조목 또 내용들 확인해 보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여워 하는 댓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3대 지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그중에서 S&P 500 그리고 다우보다 나스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1.37%나 올랐고요. S&P 500도 장중 거의 고점 부근에서 0.8% 그리고 다우가 0.17% 상대적으로 그동안 다우가 조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0.17% 소폭 올랐고 러셀의 전 지수도 0.8%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가 밤사이는 소폭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70달러서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가장 주요했던 것과 고용 관련한 지표가 매일매일 졸투도 발표됐고 앞으로 비농업 관련한 고용도 발표되고 하는데 목요일날마다 발표되는 지표가 주간 단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죠. 1,000명 지난주보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2만 명인데 월스트리트저널에 주식했었던 전문가 예상치는 22만 2천 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또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청구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예상하는 만지는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또 기업들의 감원계획,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감원계획도 발표가 됐는데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감원보고서에 따르면 11월 감원계획이 4만 5천 5백 10명으로 전월 대비해서 무려 2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하면 11월 수치는 한 41% 정도 적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감원계획이 총 68만 6천 명이 넘어서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115% 증가한 감원계획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더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나 흐름으로 기업들이 점점 더 감원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과연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방점이 될 텐데 지금은 19만 명 정도 증가해서 전달 15만 명보다 늘어날 것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오늘 밤 함께 뚜껑을 열어보면 될 것 같고요. 10년 무의 국채금리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올라갔나 봤더니 4.1 중반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밤에 가장 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구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와 M7 종목들 가운데 구글이 5%나 올랐고요. 메타가 3% 가까이 올랐고 엔비디아도 그리고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MD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 유일하게 전체 종목의 섹터에 파란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하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도 이완수 대표와 함께 소개해드렸던 젠민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영어식 발음으로는 제미나이더라고요. 제미나이 제미나죠 이름이. 제미나이 그 강력한 최신 AI 모델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굉장한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5%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의 이런 주가 상승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 바드 공개됐을 때 기억하시죠. 굉장히 또 실수를 크게 하나 해가지고 실망감이 컸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채찌피티를 능가한다. 강력한 AI 모델이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춤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시장의 호평 그리고 이 제미나이 모델이 다양한 알파벳의 플랫폼에 바로 전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교한 내용을 보면요. 구글에 따르면 제미나이 울트라는 32개의 학술 벤치마크 중 30개를 채찌피티4를 앞섰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수학, 물리학, 역사, 법률, 의학, 윤리 등의 57개 과목을 조합해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MMLU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90%의 접수를 획득해서 최초로 인간 전문가를 능가했다라고 하고요. 채찌피티4는 그럼 몇 점이냐 봤더니 86.4. 이걸 넘어선 박빙의 승부긴 하지만 이걸 넘어선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미나이. 얼마나 또 앞으로 재미나는 AI 세계를 만들게 될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 개별적인 종목들 주가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0.5%, 어도비 2%의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 다시 한번 힘내서 194달러선 넘어서면서 1%대 강세.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도 너무 좋은데 AMD가 엔비디아를 능가할 만한 또 칩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엔비디아의 현재 AI 칩 관련한 지배력에 도전할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공개한 지 또 하루 만에 주가의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와 주가가 이게 9% 후반 거의 10%대에 올랐어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나 본데요. 구글과 AMD가 이번 밤사이에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플랫폼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AMD의 칩에 대한 구매할 것으로 지금 밝히면서 관련한 기대감이 물씬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도 이와 함께 거의 3% 가까이 올랐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함께 챙겨 보시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6% 올랐는데 이 쿠팡이츠 뭐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 월 10달러의 식료품 무제한 배송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료 회원이 현재 월 9.99달러를 내면 홀푸드 아마존 프레시에서 35달러 이상 주문 시 식료품을 무제한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존을 운영하는 식자재 매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문 크기와 상관없이 30분 내에 이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 픽업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3개 도시에서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오주, 또 콜로라도주 이쪽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미국은 정말 땅이 넓은 나라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런 서비스를 또 시작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1.6% 올랐고요. 테슬라도 또 함께 1.37%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에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신경과학 관련한 제약사 인수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위 같은 경우에는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대에 밀렸고요. 게임스톱은 어제 좀 주가가 롤러코스트를 탔죠. 초반에는 하락했는데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앞으로 이제 주식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차지 포인트의 주가도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1억 1천만 달러의 매출 보고 했는데 이게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다른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M7 종목들 가운데서 이렇게 국칙한 종목들의 강세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이런 강세는 또 국장의 한국주의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고요. 재미나이 참 AI 관련한 다양한 기업들의 다양한 소식들 새로운 뭔가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또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다른 섹터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프로님이 여기 관련해서 위트 있는 발언을 뭔가 좀 하셨나요? 저 자꾸 아침에 재미나이 하니까 다른 게 생각나가지고 아 맞아요. 다 딱 생각하는 게 그거네요. 재미나이 약간 이제 억양을 이렇게 해야 되죠. 재미나이가 이렇게 약간 북한 얘기처럼 그럼 이런 거 해도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정프로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참 재미난 세상입니다.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앞에 스컷 위스키 사려고 주무시던 분들이 깨신 것 같아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불을 켜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 딥슬립하고 계신 분이 정면에 딱 보이시는데요. 귀에다가 딱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딱 끼시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다 주무셔요. 안 일어나실 거예요? 어차피 방음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많이 마시지만 옛날에는 섞어서 먹었잖아요. 그래요?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맥주랑 섞어서. 아 폭탄주 많이 드셨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것을 믹서라고도 얘기하고 토네이도라고도 얘기하는데. 토네이도. 그런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주식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원래 디아지오라고 영국의 어마어마한 주류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100조 원쯤 되고 미국에도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았는데 요즘 필수 소비재. 그런데 주류 회사들이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퍼가 한 20배 미치고 여기가 이제 뭐 만드냐면 저니 워커, 그다음에 기네스 맥주, 그다음에 스몬 오프 보드카. 그래서 주류 브랜드는 몇 시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이런 게 있고 배당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회사 비슷하게. 그래서 하여간 투자에도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위스키 열풍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분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제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30대 초반에 보면 서울 등지에 되게 바들을 가서 한 잔 이렇게 다 마시는 거. 뭔지도 모르면서 스모크한 향이 난다. 뭐 이러면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살짝 있는데 요즘에는 하이볼 때문에 그런 건지. 스카치 위스키가 향이 좋고요. 얼마 전에 또 후배를 만났는데 와인을 좋아하다가 스카치로 돌아왔다는 게 양을 조금 줄이면서 와인은 그래도 꽤 몇 잔을 마시면 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스카치는 딱 한두 잔 하면서 향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방문하고 영국도 방문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술 얘기는 그만하고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오죠. 술 얘기가 더 재밌긴 한데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혹시 저의 재미나이 발음에 대해서 이게 재미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재미나이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구글의 쓴다 피치아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또 그분은 약간 인디언 액센트를 써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은 회사지만 진짜 최고의 인재를 가진 데는 구글 알파벳이다. 그래서 지금도 최고의 인력을 뽑고 있고 회사가 독과점이기 때문에 절실하고 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약간 항공모함 같은 거죠. 그런데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특히 인공지능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오픈 AI 사태를 통해서 그런 논란을 우리가 처음으로 목격했잖아요. 진짜 그쪽 사람들은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알파벳 구글이 좋은 회사고 제가 아침에 금년 들어서 알파벳 GOOG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금년 상승률을 쳐봤더니 둘 다 똑같이 54%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 알파벳이 약간 추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간 알파벳 진짜 좋은 회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 내용부터 일단 예고를 들어볼까요? 제가 약간 제목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조망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볼펜을 볼 때 이렇게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국내랑 미국 투자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익의 성격이 많이 틀려요. 미국은 조금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올해도 감익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이익이 증가하고 내년, 후년에 각각 한 10%씩 이익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올해 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내년에 한 50, 60% 증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익을 미국하고 한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것도 우리가 너무 올해 내년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의 사이클, 산업구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산업구조를 가졌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유화. 그런데 그게 한국다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애플이 오늘 좀 올랐는데 3조 달러를 재안착을 했었어요. 여름에도 돌파를 했다가.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스타벅스 워낙 미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주가가 12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가 낙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12일 동안 11%가 빠졌으니까 하루에 1% 미만이 그러니까 연속으로 12일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저께 반등하고 다시 하락했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 독특해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 전체 경제를 보면 주주가 갖고 가는 돈하고 근로자의 몫이 크게 많이 벌어졌어요. 지난 50년 동안.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많이 논의가 됐지만 사이버트럭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사이버트럭이 지금 적자가 많이 나왔는데 테슬러 주주에서는 이게 언제쯤 흑자로 돌아서고 현재는 한 8만 달러, 9만 달러에 적자가 어느 정도 나나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 대한 주제는 한 걸음 떨어져서 조망하자로 잡으셨는데 하나씩 좀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주먹을 좀 제가 이제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 3프로 PD가 약간 이런 사진만 좀 올려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손을 펴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먹을 짓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영상은 자연스럽게 찍었는데 그런 걸 찍었네요. 그런데 댓글 중에 재미있는 게 되게 경험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걸 보니 코스피가 오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 거꾸로 주가는 많이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고 11월 이제 우리 진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13%, 코스피가 11%, 전 세계 시장 평균과 미국이 9%씩 올랐죠. 12월도 지금 상당히 강세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리스크 애피타이드, 리스크 온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큰 이유는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 저는 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생각해요. 연준이 계속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이익이 이제 회복이 된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이익과 금리죠. 이 두 가지 드라이버가 파워풀하게 지금 작동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미국은 내년 2024년 S&P가 목표 주가가 얼마냐. 여기 보면 왼쪽이 5천 이상을 예상한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증권사가 Bank of America고 그다음에 5천 미만이지만 대부분은 다 상승을 예견해요. 가령 골드만삭스 같은 데 4,700 거의 다 이미 왔습니다. 여기 JP Morgan도 있고 그래서 약간 틀리긴 하지만 미국은 한 5에서 10% 상승을 하는데 레인지가 되게 다양해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익의 증가율은 대충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 5에서 10%. 10% 좀 넘게 보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목표 퍼가 타겟 퍼라고 그러죠. 그게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우리 4,600 거의 올라왔잖아요. S&P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퍼가 19배인데 이 정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익 증가 나는 것만큼 주가가 오른다. 하지만 퍼가 더 오를 수도 있다. AI 테마 때문에 이익이 다시 가속화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금리가 그래도 이제 한 4, 5%가 고착화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타겟 멀티풀, 타겟 퍼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는데 국내 시장 전망은 제가 7대 증권사를 보니까 다 똑같게 2,500 지금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게 2,250, 가장 높은 게 2,750.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국내 증권사는 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틀린 게 우리가 큰 이익의 사이클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은 기업 이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자본지백적인 공장이 많은 회사가 없고 서비스 회사가 없고 그다음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많아서 프라이싱 파워가 있죠. 그래서 이익률도 높고 ROE도 높아서 안정적인 이익. 그러니까 실제 감익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올해 감익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산업 구조가 변동성이 커요. 경기에 대한 레브리지가 여전히 우린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해도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의 페널티를 받는 요인인데 올해 상반기에 우리 이익이 52% 감익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내년에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면 한 60% 증가한다고 보고 60% 증가해도 50에서 80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 23%가 증가를 해도 100까지는 아직 못 가는 모습.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게 한국의 페널티 요인이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 시장을 조금 좋게 봐야 된다고 내년에 생각하는 게 기업 이익이 회복되는, 지금 급격하게 회복되는 국면이어서 미국은 안정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이고 한국은 변동성이 높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야구를 치면 한 4회 정도 우리가 돼서 이익이 올라가니까 코스피드는 내년에 저는 되게 좋을 걸로 봅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되게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 사이클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어쨌든 반도체가 다시 한 번 좀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교수님도 기저에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재고 소진이 되고 공급의 디시플린이 있어서 수급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한국 우리 코스피를 좋게 보는 거에 가장 큰 리스크는 과연 수요가 지속적으로 살아나서 이 회복,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이 내년 하반기 2025년까지 갈 것인가. 과거 패턴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미래는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미국하고 한국의 이익의 사이클의 성격이 되게 많이 틀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애플의 총 3조 달러의 재안착 애플 걱정은 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휘향영 교수가 애플과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주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랐고. 1%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차례 정도였나요? 3조 달러 총 돌파하면서 뒤에 맹추격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곧 3조 달러로 돌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파악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퍼 밴드라고 이익이 증가하면 여기 파란 실선을 계속 상향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가의 움직이 퍼의 레인지에서 보는데 여름에도 우리가 3조 달러를 돌파했을 때 퍼가 30배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저항을 받았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내년 이익, 향후 12개월 이익을 기준으로 퍼가 다시 29배에 와서 조금 주가는 단기적인 부담을 받는 건 봤지만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는 실제 생태계가 뛰어난 서비스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 가치가 서비스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도 상당히 좋은 회사다. 우리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 들고 계시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비스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관련 보도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인정을 하기 시작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이폰 매출에 너무 흔들리는 진짜 여기에 중요한 밸류는 서비스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한 130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와 넷플릭스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도 클 정도로 이미 크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부문은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고 그다음에 기존의 하드웨어, 아이폰 같은 거는 한 30, 40%쯤 되죠. 그래서 서비스 부문은 이익의 안정성이 높고 아까도 제가 미국 기업이익과 한국 기업이익의 차이가 성장성도 있지만 안정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부문은 안정성이 있고 마진이 높기 때문에 퍼, 타겟 퍼를 한 35배를 주고 하드웨어 부분은 25배를 주면 실제 영업이익은 둘 다 비슷해요. 한 65조 원쯤 기여를 하는데 애플의 시총이 한 3조 원이 좀 넘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름에 만들었던 자료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애플의 밸류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팔아서 생태계가 생기지만 서비스 부문 매출이 더 많고 실제 지난 분기에도 서비스 매출이 16%인가 증가를 했었죠. 애플도 사실 이번 아이폰 15 판매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 분야에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중국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요. 저같이 이게 아이폰을 4년째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에서 젊은 NG 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 15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화웨이 열풍이 불고 있지만 역시 애플에 대한 팬들, 매니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애플의 범용 기종을 갖고 있다가 15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프로로 스위치를 상위 기종으로 하는 잠재 고객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애플의 밸류에이션도 한 번 봤지만 아이폰의 모멘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스타벅스입니다. 12 거래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주가 차트는 보통 5년짜리를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은 11월 주가예요. 그런데 보면 12일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락을 했는데 하루에 3%씩 빠진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12일을 연속 빠져서 도합 11%가 하락을 했고 반등했고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총 기준으로는 거의 한 17, 8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100, 40, 50조 정도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되게 좀 독특하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JP모건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심지어 인공위성도 띄우고 드론도 띄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콜렉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콜렉트해보니까 JP모건 애널리스트가 11월 매출이 상당히 둔화가 급격하게 되는 것 같다. 11월 전 세계 기준으로요?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미국 매출이 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랑 좀 관련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데이터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노조가 없는데 상당히 대우를 잘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주문을 하면 우리 상대하는 분들을 파트너라고 그러고 그분은 정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는 노조를 설립해서 좀 더 종업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도록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움직이 있는데 경영진이 되게 단호해요. 우리가 직접 근로자랑 대응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 때문에 조금 걱정해서 주가가 빠진 것도 있는데 우리가 1945년 2차 대전 이후 크게 보면 GDP 대비 기업이익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증가해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은 많아지는 거죠. 그 대신 GDP 대비 근로자의 몫, 임금은 퍼센티지가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근로자가 좀 희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하여간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최근에 UAW도 그런 거고 근로자한테 좀 일부를 더 많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흐름이 있고 아마 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는 계속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출시하고 나서 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이버트럭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을까요? 사이버트럭을 타본 저 아는 지인 얘기는 하여간 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넓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평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손익의 기여는 당분간도 못하고 한 2, 3년 후에도 크게 기여는 못하지만 역시 테슬라는 다른 차원의 회사다. 그런 마케팅의 홍보 측면도 있고 브랜드 밸류를 올려줘서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분도 있는데 테슬라는 다른 차원의 회사여서 그런 팬들이 있고 그것이 주가를 서포트해 주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우리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적자가 그러면 얼만큼 난다는 것인가. 8만 달러랑 10만 달러 모델인데 그러면 대당 몇만 달러씩 나냐. 그리고 언제 흑자 전환이 되냐. 이 질문이 중요하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는 이런 미니 트럭이 픽업 트럭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게 너무 시장이 작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테슬러의 사이버 트럭을 보면 너무 디자인이 좀 약간 미래 지향적이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 미국의 1년에 한 1,600만 대 이런 승용차 관련 SUV 픽업 트럭이 팔리는데 그중에 20%가 이 세그먼트고 이 중에서도 한 20%가 레저용으로 쓴다고 그래요. 여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8만 달러, 1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충분히 있고 제 생각에는 연 30만 대, 50만 대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보이고 마지막의 질문은 주가가 너무 좀 인위적으로 고평가된 게 아닌가. 최근에.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아주 여전히 중장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이익이 꺾이는 건 확실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저는 좀 고평가됐다고, 부담이 된다고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트럭이 사실 처음에 2019년에 출시에 대한 예고가 나왔을 때보다 가격이 현재 출시되고 나서 더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가격 조항도 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보니까 실제적으로 팔면 그러니까 이게 장사꾼들이 이야기하는 이거 팔아서 남는 거 없어, 나 손해야 이 얘기가 실제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때 5만 달러 이하를 얘기했는데 지금 가장 저렴한 모델은 6만 2천 달러인데 그건 2025년에 나오고 지금 8만 달러, 10만 달러를 주문할 수 있고 내년에 그것도 배달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언제 배달되지 모르죠.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의 평균 단가가 코로나 전에 한 2만 5천 달러에서 지금 거의 4만 달러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의 제조원가가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코로나 계기로 자동차 회사들이 옵션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단가를 올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과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만 달러가 더 많이 팔릴 거예요. 아무래도 10만 달러보다 좀 저렴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당 8만 5천 달러를 가정을 하면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가 웹부시의 댄 아입스 꽤 지명도가 있죠. 이분 얘기는 대당 3, 4만 달러 적자가 당분간은 날 것이다. 지금 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팔고 있는 제조원가가 그렇다면 한 12만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애널리스트 얘기는 매출 총입단에서 똔또 정도 한다는 건 결국 판관비나 R&D나 이런 게 워런티 같은 게 포함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분 의견도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한 3만 달러 정도는 대당 적자가 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캐파가 25만 대인데 이게 풀리 돌아가는 게 2025년쯤 되면 그때쯤 되면 현금 흐름 기준으로 똔또이 되고 아마 이익의 기여는 2026년 빠르면 2025년 하반기 그런데 이제 이게 자동차라는 건 규모의 경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5만 대, 30만 대를 팔아야 되고 그것보다 못 팔면 고정비를 흡수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고 가동률을 높여야 돼서 처음에 램프업 하는 단계에는 적자가 다 많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는 생산 방식도 독특하고 그래서 적자가 좀 크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현금 흐름이 좋고 빚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주가에 대해서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3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졌던 주가를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아쉬워하셨는데 이게 공매도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다는 평가가 많다는 거잖아요. 제가 공매도 얘기만 꺼내면 또 엔티한 분들이 많은데 공매도는 우리가 투자에 활용해야 되는 지표고 테슬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항상 공매도 지표를 봐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공매도 비중이 3%였는데 최근에 3.4%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하고 베어리시하게 보는 분이 는대는 거고 엠세문 종목과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알파벤, 마소, 애플 틀림없는 회사는 공매도 비중이 1% 미만이고 조금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는 한 1%를 조금 넘는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한 3, 4%면 공매도 비중은 높고 우리가 하여간 이것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수익성은 앞으로 한 2, 3분기 악화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최근에 11월 우리 매출을 보면 테슬러는 이제 월별 매출을 발표 안 하지만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그 다음 달에 바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비중이 한 5, 60% 되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11월에 미국에서 37% 증가했어요. 그런데 타사들이 성장세가 더 높다고 보면 테슬라가 한 30%, 35% 성장한 것 같고 상해 공장이 크잖아요. 여기서 월 한 10만 대까지 만드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이맘때 한 10만 대 만들었는데 금년 11월 지난달에는 8만 2천 대 만들어서 작년 대비는 18% 감소했지만 11월이 오히려 10월보다는 또 한 14% 좀 픽업하는 그래서 조금 회복되는 그런데 아마 독일 공장이 램펍이 되면서 중국 공장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좀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다. 장기 보유자한테는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도 리스크니까 이제 알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다양한 이야기들 쭉 올려주셨는데 화성 가려고 사업한다. 화성 가면 돈 벌어요. 화성 얘기하는데 거의 먼 화성 말고 대한민국에는 화성부터.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종업원 주식 보유한 거를 파는데 그 밸류가 한 200조 원 좀 넘게 나오잖아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전 다른 이야기를 경기도 화성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행한 또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